첫번째 시합때 제가 한 번 쫓아야 돼? 중이래요? 누구있어? 누구야? 잘 봐 원래는 치는 중이오 그죠? 치고나서 넘어야 돼 이렇게 돼있어 그리고 점프도 맞았다 그대로 있어 기다려 있어 여기 중심 지금 봐 그 양력 여기 여기 이게 지금 중심 지금 빨리 들어도 돼 근데 살짝 여기에 라인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렇게 돼있어 여기 저거 그래 그렇지 그렇지 치고 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